무작위 희귀요물을 획득합니다 아 독고에 반대 진짜 단검 투척 단검 분사 어우 시세 효과야 세상에 멋있 개그 평요정 권전 황금우상 참 만요정 은 또 어떻슴 대단원각 정밀각 카르모 호 어코 분명히 시체 폭발 수 없는데 손가락이 빗나갔네 뭐지? 게스 안된 도박 부적 부적특 니스택 난 똑바로 눌렀는데 버그인게 아니라 에이 타격 들고 올걸 그 유물 저 유물 딜카드가 없네 보스 슬라임인데 근데 슬라임 상대로 발돌림도 괜찮은 부활템 두갠데 슬라임을 못잡겠어? 라고 말하면 못잡겠지 34 때리면 부적이네 요정이 먼저 빠져 그것이 요정이니까 파멸? 신선 어디가 소? 음... 요정 빼고 딜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아닌가? 그래서 요정 빼면 되겠는데 아닌가 C폭을 쓸까 C폭 쓰면 안 될 거 같은데 차별이랑 같이 써야 될 거 같은데 흐빈 쪼라슨 분리 타임 형상 역시 형상인가? 형상인가? 분리 타임인가? 형상인가? 분리 타임인가? 분리 타임 새해하는 엿 커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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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 가스 흐리탐 흐리탐이 날까 유독 가스가 날까 유독 가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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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흠. 역시 독존버가 독존버가 좋지. 귓집피 작은 상자. 작은 상자 먹으면 유물 하나 먹을텐데. 그냥 그냥 열쇠 먹는 게 낫지 않나. 오. 굿.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독 카드 좀 더 있어야 독을 걸 것 같은데. 독 카드 좀 더 있어야 독을 걸 것 같은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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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돌진, 똥, 공격, 집중. 흠. 형상각이네. 형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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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끈 됐다 터져요 와 와 와 와 와 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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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집힌 남겨 놓는게 편했을란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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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내는 카드가 너무 없음 시체 폭발 한 장으로 어떻게 해 시체 폭발 시체 폭발 시체 폭발 시체 폭발 시체 폭발 죽었어 요정 왜 안죽냐 떼다노냇마 드로우 하나도 없지 않나 그냥 드로우는 뭐 오다주셨다 해야지 위험한데 음 뭐 유령의 영상 나오겠지 당연히 나와야지 신속쿠션 부르기 신속쿠션 신속쿠션 부르기 제비같은거 주면 안될까? 큰일날뻔했다 반사신경 반사신경 버릴 카드가 똥중밖에 없긴 한데 이제 뭐 가릴 처지가 아니네 반사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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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예아 얘 형상 두 번만 쓰면 되잖아 제일 쉬운 애네 근데 방어도 방어도 안 쌓이면 맞아야 된다 유령 앞에서 허우적거리다 터지는 과도자 맹독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 터대 다 잡히면 뭘 써야 돼 형상 지금 쓰면 안될거 같은데 형상 미션이요 형상 미션이요 형상이 6톤 버티니까 독댐이 3번 들어가니까 적고 플레잇 3에서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야 되는거 아닌가 형상 정렬 내가 도와بح Roxanne 장관들인데 여러분들points 넌 ... сох 은 아이스크림 신경독 아이스크림이면 집중 쓸 수 있겠네 아 커피백에 아 시계 맞았네 고개가 하나 더 타격용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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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쓰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구리인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공물 깔려면 좀 넣어놔야 돼. 이럴 거면 대단원 괜히 넣어놨어요. 이렇게 뭐가 좀 잘 잡힐 줄 몰랐는데 이럴 거면 대단원 괜히 넣어놔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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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여섯이 왜 나왔어? 5골드 모자란다. 이럴 거면 대단원 괜히 넣어놔야 돼. 내가 인국물 빼려고 신경독을 그렇게 넣어왔는데 대비를 하든 말든 안 나오면 방법이 없다 그냥. 그리고夾장 타이버간으로 이럴 거면은 아마도 띡고 생각해보 самый. 이럴 거면 못하구요. 어이거의 기억력되어. 이제는 아마도 띡고 생각해 보임이다. 어이거의 기억력이 적게 되어시다. 이 시리즈는 아마도 띡고 생각해 보임이다. 띡고 생각해본 게 맞지. 띡고 생각해보기. 띡고 생각해보기. 이 정도면 폭매도의 영상도 필요 없죠 쓰긴 쓸거지만 이건 먹고 갈거에요 아 여기서 먹으면 되네 네 먹고 해 왠전 못쓴게 너무 아쉽다 얘가 더 피 많네 아무튼 40딜정도야 근전으로 막아주면 되구 40딜정도야 40딜정도야 흐리탕같은거 있어도 좋을텐데 40딜정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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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 근데 어차피 대다운 안수도 50딜정도 그킬가기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는게 아닐까 50딜정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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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도마뱀 꼬리와 병속의 오정의 문명은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사일런트에게 잡아먹히고 말까 누구한테 걸지? 이한테 걸면은 제대로 안 터지잖아 빨리 형상 주살벨이 텐코어 중독 포션 드롤 포션이 난가? 똥중.. 팁 바뀌는거 봐. 벽에 비해 설거지 펜 펜 펜 펜 펜 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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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금이 꼬리 자르는 거 거의 필살기라던데. 저기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한 번밖에 못 쓴다던데. 도마뱀마다 다르지만. 요정은 이제 자유예요. 아무것도 안했네. 0힐. 0힐. 아니야 요정은 나에게 용기를 줬어.